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해외 순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CVDIP의 삶이 됩시다. 중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다운을 하실 때 편지를 줬어요. 보니까 장노님 딸인데 목사님 저는 CVDIP가 잘 안되요. CVDIP가 잘 안되요. 어른들 들을 때 CVDIP 발음도 잘 안되는 판에 지금 못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CVDIP가 어른이 하나도 아니에요. CVDIP가 뭐냐? 시는 뭐냐? 말씀이에요. 은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 삼속에 적용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듣고 끝내버려요. 일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처럼 노트 있습니까? 일반 교회 노트 없어요. 그냥 듣고 끝이에요. 그럼 나가서 말씀 따로 내 따로 해요. 신앙생활을 따로 그냥 사면 따로 해요. 그러니까 뭐요? 변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기독교 종교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실감나게 뭐랍니까? 외쳐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좀 이 말씀 속에 비전을 품고 이것을 이것을 속에 꿈을 찾고 이걸 이미지화해서 이거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말씀을 삶 속에 강단백식 이랬지.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무슨 문제가 나오면 내가 강단말씀 이랬지. 말씀이 옳은지 말씀 이것이지. 그렇게 적용을 단 한 번에 해보라는 얘기예요. 적용. 피. 프랙티스. 아멘. 그래서 아무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응답 한 번 받아보자. 다시 한 번 인사합시다. CVDIP의 삶을 삽시다. CVDIP의 삶을 삽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와는 세상의 틀 바꾸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22차 그렇게 세계 랩런트 대회가 저기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 그렇게 해외에서 전도자와 또 자라나 랩런트들이 그렇게 한 2만여 명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세상의 틀을 바꿀 랩런트가 일어나는 은약적 그런 비전을 붙잡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늘 광고 때만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성교사들과 랩런트를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외에서 말씀 듣겠다고 이런 엄청난 WRC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훈련을 받아보겠다. 이 더운 날씨에 말이에요.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겠다고 해외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WRC에 안 간 분들이 대다수인데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와서 참석하고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도 훈련도 안 받는데 해외에서 와서 훈련 받아보겠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어려운 중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이 단합방 운동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정말 아주 중요한 공부 열심히 잘하는 레일리터들이 오세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시간에 카메라 좀 쫙 천천히 밑에 오세요. 쭉 뛰어 좀 일어서 계세요.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서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다민족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와 있어요. 저기 보면 미국에서 온 세 사매가 똑같이 생겼죠. 세상동이에요. 세상동이에요. 오래전부터 신학교 다니고 있고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민족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민족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박수로리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해외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행을 갈 만한 행동이 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당장 그달 그달 살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초창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르방 초창기에 야 유광수 목사님이 뉴욕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매주 뉴욕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월낮 집회가 매주 있었어요. 매주 월화 집회가 지방으로 돌면서 이 팔뚝광산 돌면서 월낮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지방에 가서 그 모텔에 자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화요일 날 끝나면 밤에 올라오고 저는 주일 날 내려가서 주일 날 내려가서 훈련 받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월요일 날 오전에 전도하게 되었어요. 집회는 저녁부터 해요. 그거를 10년이에요. 10년을. 부산을 매주 월요일 비행기 주일 날 다 끝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 피곤하면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밤새도록 훈련 11시 12시 반 마치고 기차 타고 밤새도록 올라와요. 때로는 이제 전도학교 한다고 대구로 가서 대구 동강교에 이런 데 전도학교 한다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거기 자고 전도학교 하고 또 올라와요. 그것이 10년을 하루 그치 했어요. 여러분은요. 얼마나 편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몰라. 천지를 모르고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운동을 면집당해가면서 이 운동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지금 제일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인마늘교회. 두 번째가 영계에요. 여기 핵심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가 다 와서 훈련 받겠다고 만약 이 목사는 미국에서 있으면 이거 운동을요. 저는요. 매달 가야 돼요. 매주 가야 돼요. 매주 들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 세계보험 못하니까 조금 감이 옵니까? 그러시야 말이에요. 감이 그러시야 돼요.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는데 신명이 가난해야 되는데 보험에 그래 기중성을 깨닫게 되는데 고민 고민하고 정말 기도 전도 정말로 이 신앙생활 이 목회 이 현장 이걸 막 뺏어리게 느껴본 사람이 이걸 아는데 여기 성교사람들 김왕희 성교사 같은 분은 칠레에서 수십 년 성교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별나게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방에다가 다 끊고 지금 제자들 데려와서 여기 앉아있어요. 비록 모습은 저래도요. 가슴이 불타요. 불타. 우리 지금 정무시 성교사님은요. 우크라이나를 사역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떠나 보내 사지만 전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해서 제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막 파고 돌아다녀요. 이 보험이 너무 소중해서 이 예수가 그래서 사실 너무 소중해서 우크라이나를 선교하지만 이 신학교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 살려고 막 돌아다녀요. 유럽으로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녀요. 차비도 없으면서 맨날 도와달라면서 통역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그냥 가는대로 가서 통역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슴속에는 보험하라 증거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대요.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는 뭐냐 CVDIP 전부 다 귀신이 다 빼앗아서 갑을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수년 수십 년을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한국 교회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CVDIP를 어디에 기준으로 가고 내가 적용해야 되느냐 사동의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하여 성령 충만 이 관약적 비전이 24시 되는 자에게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25 영원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2, 3, 7 나라 살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드림, 이 꿈을 가지고 이 은약을 현상 속에서 늘 이미지화해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잘 모시고 우리가 지금 헌당떼야 되는데 어른 중에도 이분들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 보고 보니까 6천몇백만을 이분들을 다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6천몇백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천몇도 하나님 그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을 하여금 현장에 가서 우리 대신에 자기 나라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훈련받아야지. 그런 가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전도자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 훈련식입니까? 각인식이에요. 한 번 듣고 안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 각인시켰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틀을 확 바꾸는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땅을 바꿔버려요. 복음으로 아멘 기니에서 온 내 마르코스 기니에서 온 방송국 대표 아들이 왔어요. 너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너는 정말 그 기니에서 그 아프리카 기니에서 그 몇 천만 살아요. 기니에서 너가 제2의 이 바울이 될 수 있고 제2의 유광소가 될 수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살 수 있고 너 가서 보니까 가능하다. 기니에 그리고 또 마르코스 또 아들 부부가 또 왔어요. 너 지금 다 방송국이에요. 방송을 안 하면 어떻게 그 모슬림들이 보면 증가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슬림 국가인데 그런데 이 방송국은 기독교 방송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이 나가면 우리 정인성 전도사가 매일 영전 메시지 하고 매일 방송 나가요. 유목사님 방식도 매일 나가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방송만 나가면 100군데 200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대요. 그 메시지 좀 덫자고 제가 목사로서 이 메시지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나도 성경께나 읽었는데 전통께나 했고 기독께나 한 사람인데 충격받았거든요. 아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목의 답이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도 이 해외에서 온 이분들처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노웨어. 그 현장에 여러분들 또 불신자 살려보겠다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훈련받고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하게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을 일찍 시키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 이건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을 며칠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다. 사실 우리 신체를 보면 가장 찬밥 신세가 발이요. 그런데 이 발은 사실 그렇게 찬밥 신세를 받아야 할 부위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발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활력을 심어주는 활력을 만들어주는 부위가 발이잖아요. 발로 걸어다니고 발로 뛰어다니고 이 발이 없으면 우리는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받게 되죠. 그런데 발 냄새가 난다고 찬밥 신세를 대니까 발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도록 하고 말이야. 냄새 난다고 말이지.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이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발걸음이란 것은 발걸음은 방향성을 의미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천량기차입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창세기 3장, 6장, 21장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또 소론의 생에서 살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발걸음을 옮겼다. 옮겼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발걸음이 달라. 예수 거기서 앞에 나오는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발걸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도해 줄 사람이 절대 필요해요. 누군가가 이 발걸음을 바꾸어야 되는데 새 속의 길로 멸망한 길로 가는 저 불신자의 발걸음을 영생의 길로 정말로 축복의 길로 옮겨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오늘 말씀 중에서 예원계 전성도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고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 생명 살리는 발검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덜으리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세상 노력으로 인간의 가치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덜으리요. 이걸 쉽게 역으로 표현해주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 이 말이. 누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내가 따라하지 않겠냐. 한마디로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익을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왔은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바로 뭡니까?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그동안 너희들 참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 이제 천국 간다. 하나의 나라를 가는데 너희들 자트 자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뭘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고 성공해라 그랬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요. 재산도 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탐심정 15제로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온천하. 옆에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돌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밖에 없는 이 촌사람들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말대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취 안 될 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얼마나 믿었어요? 걔 얼마나 다니시냐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난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온천하에 대한 만민의 보험을 전파하라. 이분들이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뭘 갖춘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온천하에 다니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험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험을 가지면 보험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꺾이고 허감은 누가 꺾습니까? 우리가 꺾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면 우란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면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마가복 16장 입절에 실제로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이 말씀 따라서 보험을 전파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이제 보험을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주께서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2장의 성령이 임하고 3장의 베드로가 말해요. 딱 기도 제 90식 기도 시간 기도를 가는데 늘 보던 안전병이에요. 늘 보던 안전병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40살 때 안전병이 이렇게 불잖아요. 베드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성령 영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무슨 교회의 일을 내가 합니까? 내 능력이 합니까? 돈이 합니까? 생각 빨리 고쳐요. 성령이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요. 교회랑 돈 걱정 맨날 사람 걱정 맨날 시간 걱정 맨날 시스템 불평 엉망 그런 걸 전부 사단이 물음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아멘 사람 보고 불평하고 사람 보고 엉망하고 그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쉬기는 대로 전파하니까 역사에 일어났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 우리 방어하는 영혼들이 깍쳤어요. 요즘 얼마나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생활적으로 고통당하며 지금 나라가 정세가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놈파지 이게 뭐 러시아가 올라와 안 하던 짓을 중국 중국이 왔다 러시아가 올라와 안 하던 짓을 생전 처음 오는 거예요. 그냥 갖고 놀라 그래요. 북한 일본 미국까지 무시하지 이놈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살리 최상한 나라 되게 달라고. 하나님 그 칸으로 몰아쳐가지고 하나님 최상한 나라에 대한 정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한 복원 가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제하자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낳은 나라 석유 수출 세계 10위예요. 아세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봐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올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이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 이스라엘 백신들의 모습이 목잡는 양같이 기진하미라 지금 장시 3장 불신 현장이 딱 이렇습니다. 다 기진에 있어요. 이어지는 36절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현장에서 목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기진에서 방황하는 저 불신 영혼이 너무 많은데 저 영혼들 추용적 추수할 추수할 일꾼이 없다. 탄식했다고요. 탄식했다고요. 예원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다 추수할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부딪히는 게 다 불신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거의 다 불신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불신자를 만날 때 뭘 해요? 내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이나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복음 없이 은약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자를 입은 주에 내가 누구누구 만날 텐데 은약 성취를 위해서 내 가지 복음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표를 주든 주부를 주든 내가 메시지를 하든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로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는 거요 근데 문제는 전혀 감각이 없어 니아 지역가든지 말든지 내 맘 천당 가면 된다 내 맘 구원 받으면 된다 아무 감각이 없어 오직 돈이야 부신자하고 똑같아 창세삼장이야 나도 운심이야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출시할까 성경 운심이야 구원 받다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가지고 주시없어 주시 뭐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준다 내가 하나님을 못 줘요 생각과 관심이 온통 창세삼장 6절 10분정도 빠졌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면 더 멀리 갈 텐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점점 멀리 갈 텐데 성도 여러분 불세 현장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출소할 일꾼이 없어 아니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아 뭘 한다 칩시다 그럼 교회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야 전에 교회 다닐 때 뭐 들었어야지 예수가 뭐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아니 뭐 창세삼장이 뭔지 불세 상태가 뭔지 군반자 축복이 뭔지 뭐 들었어야지 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만둔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런데 억울하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게 여운교에 왔어 여기서 복음 다 들었어 신비훈련까지 받았어 누구에게 책임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운교에 나온 사람 최하 6개월 이상 나온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내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집사님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이 교회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더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영격 정체성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다르죠 사는 가치관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것이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내가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담대의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뭐 환경이 특별히 좋은 사람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내밀는데 일곱 명 단 한 명 또 단 한 명 또 환경이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극한 위기 속에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일곱 명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연락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극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품을 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운상 앞에 절 못합니다 신앙의 정기를 지켰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넣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평소 좀 기도했는데 사자굴소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불신자 차이예요 불신자 저는 이래저래 계산하고 나누기 삼심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본당을 지었습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저 문화센터를 지었습니까 누가 이 연결이 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한 명도 누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저씨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 지금 처음 하고 현장에 들어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처음 해봐야지 불신자와 차이가 그거예요 보낸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낸심을 받았다 보낸 자가 있잖아요 보낸 자의 뜻이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보낸 사람 일해라 전하는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보내놓고 보내놓고 하나님 저거는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했어요 저는 설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새벽교도 한번 인도해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내가 무슨 교육자 해본 적도 없고 서울에 와서 부산 촌놈이 서울에 와서 하나님 가래에서 갔고 개척하자 개척을 한 것이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하는 게 내가 목도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래에서 내가 온 거예요 어디에 갈 줄도 모르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나님 책임져 줘야지 하도록 아멘 무슨 말을 하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가면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거를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선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라 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요 내가 무엇을 상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로 내가 뭘 상상해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과 삼혼을 이렇게 체질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날개침을 여러분 입에서 말이에요 평신도가 말이에요 입에서 막 세대반 집사처럼 졸졸졸졸졸졸 메시지가 나와 그냥 졸졸졸졸 나와 성령 구절이 나와 그냥 막 설교 들은 게 막 졸졸졸 나와 밭은 은혜가 밟아밟아 나와 그 사람은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청년회장 장수 집사 장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졸졸졸졸졸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큰 아파트에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내 보고 어제 안 왔다 갔더니 내 보고 모시겠대 장노야 왜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제가 또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올 정도 되면요 독수리 날개침을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 사업 그까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상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 변화 물어봅시다 변화됐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사장이 직원들 변동을 감동을 줘 우리 사장님 같은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삶의 저 인격이 저 삶의 저 중심이 그게 여러분이 그릴수의 사랑으로 하면 이게 예수 믿을 괜하지 안 떠들어도요 그 삶을 감동받아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동받아 삶을 변화시켜 현장을 변화시킨다고 4천말씀운동 지금 우리가 펼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4천말씀운동은 지금 한 3천년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천말씀운동에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이번 주간 받은 말씀 내가 단 한 명 누구하고도 불신자든 신자든 그것의 랩너트든 상관없이 하나를 주시는 대로 만나면 죽고 늘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입에서 이렇게 보험을 말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채워주신다고 이야 성령이 역사구나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고스톱 쳐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자기 욕심 자기 거 채우려고 아라 아라 그냥 애교복걸 하는데 그거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성경과 반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신다고요 말씀을 막 어떻게 말이 나오지 나 옛날에 들은 말씀이 막 생각나네 그래서 막 말씀 내 속에 들었던 것이 쫙 나와요 특히 오늘 보물을 보면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뭐예요 가장 아름답다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캠프를 간다 더운 날씨에 말해 미쳤어 미쳤어 미쳤습니까 따분한 날씨 온다 전 세계에서 온다 미쳤습니까 얼마나 환경 사람이 많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오는 그 바보 같습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 히브리 말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요 나우라면 나우 히브리 말로 나우라 나우라 말하면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러듯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막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사람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역할이 할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설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할 때 아름다웠다 그래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름다웠단 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저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막 보금을 증거해요 보금을 증거 그럼 보금을 증거한 걸 보잖아요 진짜 지구촌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금을 증거한 사람 막 사람 꼬시고 사기친 사람 말고 정말로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감동이 되거든요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보금을 전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거예요 맞습니까 참 아름답다 캠프하는 분들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열매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금을 증거하러 간다 보금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저는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매주 했거든요 매주 그거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더라고 그게 보금이었더라니까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전두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보금을 순종하지 않아야 또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보금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건 아니 이 말이에요 보금을 전했는데 다 아멘하고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핍박해요 핍박해 조롱해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보금을 전했는데 다 순종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8절에 보면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금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들었다 이것들은 들었는데 안 믿는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제를 대표하는 이사야 예언을 인정하면서 결코 이스라엘에 듣지 못해서 메시아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3년을 살았다 그리고 활동했다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시작하자 예루살렘부터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제일 먼저 그렇게 정거 그렇게 했다 해야 된다 그만큼 이들에게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보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 성경 구약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보금들은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보금 안 들었어요 영계처럼 보금이 강한 교회는 지구촌이 없어요 이 보금을 듣고 훈련을 입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제자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다 있는데 보금 들었었는데 왜 하나도 안 되냐 교만해서 그래요 영적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황구했습니다 메시지를 거부하고 비판했습니다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요? 강파가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끝으로 보면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살인해가지고 잘못 저지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강팍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했잖아요 보험설계사 말 몇 마디 듣고 약간 또 저도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용을 정확히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팍 터지면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잘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약관을 보지를 못했어요 10초째로 보면 믿음은 드럼의 쓰나미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에 붙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인데 무슨 성장기입니다 생명이셔야 자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백날 육보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 말씀을 내 말을 표현합니다 레마 레마인데 레마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직접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아멘 여러분 다 같은 로고스 66권 말씀은 듣지만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거 내가 부딪혔다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힐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드릴 때 말이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차도가 주옵사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도 못 받으면 말짱헌니 다 쫙 가버려요 이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지하 3층에서 나가다가 다 쏟아버려요 지하 4층 5층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다 쏟아버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언급한 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대비적으로 이것의 비유를 말씀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허감 저주의 세력을 이 방에서 물러갈지어다 다 쫙 안에서 은혜 못 받게 딴 생각하게 만들어 은혜 받아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시가 자라면서 가시와 엉겅키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요 일주일 안에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대해서 실망한 거나 자살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찬 복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증가하게 되면 열매를 맛볼 것이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강조에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저 불신용은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지금도 못자국난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벌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성 어거스틴이 이를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보니 육체만 남았잖아 시신 앞에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 사람들이 영혼이 떠난 저 불신자보고 왜 울지 않냐 그 말이 사실 불신자보고 울어야 돼요 왜 우느냐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냐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말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 우리 영계 모든 친구들 이런 영적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 기업은행 광고 TV 광고 있잖아 기업은행 TV 광고 곧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다는데 꼭 사기 같아 그랬어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 사기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렇지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면 국민은행이 예금하면 국민이 사냐 한국은행 예금하면 한국이 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래 말했어요 나는 우리 모두 다 잘 살다 우리 은행에 갈란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은행에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은행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잘 살게 우리 모두 잘 살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복음 받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누리면서 잘 살자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구원받고 성교지에 가서 생을 글고 일생을 들어서 저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디보던스 2장 사제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 드리기를 원하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 드리기를 원하신다 디보던스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강조하고 있어요 영국의 작가요 목사인 찰스 킹겔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히 열매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아이고 안됐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을 구원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것들은 은약기도는 다 죽고 나서도 성취된다 저는 그걸 체험한 과정에서 잘 알았어요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는 기도는 절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온전히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시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 걸시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발걸음이 세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경보드 성도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에 최고의 이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 짐으로 축복합니다